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낸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00만 32명으로 4년 만에 32.8%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진료비 역시 2018년 3,300억 원에서 지난해 5,300억 원으로 늘어나 4년 만에 60%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가 1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